로켓닷! 난냥이다! 우리가 뉴규! 난냥이다 뉴규! 3대 자중의 최고의 먹자! 오늘 꼭 먹고 갈 생각이에요. 뱉혔어요. 이거 노래방에 있어요? 맞는 거 같아, 맞는 거 같아. 오케이! 이거 또 맞추면 또 먹을 수 있어요? 가장 힙한 곡, 개코!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. 띠띠 울리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룰을 깜빡했어요. 개코 형 저번에도 깜빡하다 갔어, 그냥. 이 정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누구 때문에? 이쪽에 계시네. 너무 즐겁다는 말이야. 너도.